네 오늘 우리 슈카가 그동안 3개월 동안 인턴십을 마치는 날입니다 간단한 작별 반취를 준비했습니다 또 오게 가려지지 슈카 bring your report so you made the template why didn't you use it? closet 주 permite 실시간 freedoms 좋은 씨멸사 VIA SUGARA 13.7.8.22 너무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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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했어요 저를 너무 이제 붙였어 혹시? 그럼요? 도와줘요 뭐 오빠? 2